지난주 금요일 오후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주목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결국 사표가 수리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의를 표명했고 외교부니까 대사는 외교부에 관할이니까요. 외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요. 재가를 하면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 대사의 사퇴를 확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 호주 대사관 오늘 아침까지 제가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아직은 이종섭 대사 인삿말이 나와있네요.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이렇게 그대로 이종섭 대사 인삿말이 나와있습니다. 이기도 힘들겠죠. 이거 뭐 며칠 안 된 인삿말인데 또 빼야 됩니다. 호주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이거. 교민들은 또 어떤 상황일까요.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보다 앞서 저희가 이종섭 대사가 임명됐을 때 한번 연결을 해드렸던 현지 호주 교민분을 연결해서 상황을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준희 제 호주 목사인데요. 이종섭 대사가 부임했을 때 부임 반대 집회를 시드니 등에서 이끌기도 했던 바로 그 목사입니다. 물론 이미 사퇴를 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잠잠해질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에 계시는 한준희 목사 오랜만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 나와 계시죠. 이겼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임명 25일 만에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간 호주 교민사회에서 부임 반대 집회도 여러 번 열었고 또 한 목사님도 여러 번 그 집회를 이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자진 사퇴 소식 그래서 교민사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컸을 것 같은데 지금 현지 교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제가 알고 또 만나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온라인 언론 매체 기사에 달리는 댓글들만 봐도 90%를 웃도는 동포들이 이종섭 대사 부임을 반대했었고 이미 2, 3주 전부터 그에 따른 사퇴 소식에 당연하다 사필귀정이다 등의 반응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필귀정이다. 그런데 이제 뭐 어느 사안이다. 민주주의 사이라면 그렇겠지만 어떤 하나의 사안에서 한 가지 의견만 있을 수 없잖아요. 저희가 뭐 현지 교민신문 등을 통해서 보니까 교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린다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아, 네네. 교민사회에서 의견이 갈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드니 한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3월 21일이었죠. 3월 21일 한참 우리가 이종섭 대사 부임에 대해서 반대 집회를 하고 또 캔버라와 시드니에서 대형 집회를 구상하고 있을 때 3월 21일에 한인회장이, 시드니 한인회장이 온라인 신문에 그런 호소문이라는 형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대사 부임 문제를 가지고 찬반이 격렬하게 벌어지면서 동포사회가 교민사회가 반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한인회장으로서 이런 활동을, 이런 행동들을 중지해달라는 그런 호소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장된 내용들이 근거가 별로 없었고 또 사실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아서 시드니 축복 행동에서는 반박문을 곧바로 작성해서 신문에 게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인회, 한인회를 찾아가서 한인회장, 또 운영위원들과 면담을 또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 면담을 통해서 우리는 항의 성안을 또 전달했고요. 그리고 사과문을 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그 사과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사과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앞서 호주 공영 ABC 방송이 이종섭 대사가 부임할 당시에 외교적인 골칫거리, 헤데이크라는 표현을 써서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을 내비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사퇴하고 나서는 호주 현지 언론은 이 소식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이종섭 대사 관련 소식을 제일 처음으로 전했던 방송이 ABC 방송 아닙니까? ABC 방송이 3월 29일에 사퇴 기사가 뜨자마자 한국에서 곧바로 이 뉴스를 다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에서 최고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서 이 기사를 크게 터뜨려줬고요. 비오스트레일리안이라고 하는 큰 신문사도 동시에 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인용을 했고요. 2주 전만 해도 호주 외교부의 어떤 긍정적인 스탠스를 함께 다뤘던 언론 매체들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호주 외교부에서는 이종섭 대사의 부임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고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같이 해줬던 언론 매체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범죄 피의 사실들이 알려지고 또 이제 사퇴 소식까지 나니까 언제 그랬었냐는 듯이 비판적인 어조로 이종섭 대사 관련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집권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종섭 대사는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를 했고요. 호주인들이 상당히 신뢰하고 많이 구독하는 신문이 영국의 가디언지입니다. 한국에서도 알려져 있죠. 가디언지에서도 이 소식을 크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뉴스들이 금요일 날 쏟아져 나왔어요.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4일 연속으로 호주는 부활절 연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국민들이 사실 쉬는 기간이고 웬만한 비즈니스나 또는 공무원들도 다 쉬고 있는 그런 기간에 이 뉴스가 터져서 좀 묻힌 감이 있습니다. 후조 기사는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외교부는 호주 측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대사 사임 경위를 설명했다. 그리고 호주 측이 이해를 표했다라고 국내 언론에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도 부임 25일 만에 임명 25일 만에 자진 사태라면 호주 외교 관계자들도 외교가에서도 황당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활절 연휴이기 때문에 보도가 더 많이 이뤄지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혹시 이번 이종섭 대사 사태와 관련해서 이렇게 짧은 부임 어떻게 보면 정말 해프닝으로 끝날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이 짧은 부임과 관련해서 호주 현지 외교가나 정치인 쪽에서 분위기 직간접적으로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말씀하셨다시피 부활절 연휴 기간이라서 정치계 쪽 또 외교부 쪽 얘기는 간접적으로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3월 23일이었죠. 캔버라에서 집회를 할 때 현 집권당인 노동당의 뉴스타스웨이스 주 상원의원인 캐머런 버피 씨가 이 대사의 부임은 호주에 그리고 또 호주에 있는 한국 교민들에게 무례한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언급이고 또 호주의 정치인들 또 상식이 있는 정치인들은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외교적 결례고요. 아직 지금 신문에서 기사가 아직 후속 기사가 안 나오고 있을 뿐이지 엄청난 외교적 결례고요. 대한민국을 모국으로 삼는 우리 동포들은 정말 너무 창피합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교민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비롯해서 일부 호주 교민들이 이종섭 대사 자진사태를 추구하는 극한 대회를 수도인 캔벌라 그다음에 시드니 또 멜번 대형 도시마다 많이 벌여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는 사퇴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과제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2주 동안 2주 넘게 우리 호주에서 활동했던 여러 단체들 활동을 잠깐 말씀 먼저 드릴게요. 물론 시드니 촛불 행동이 첫 집회를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작한 것이 저는 싸움에서 중요한 건 선빵 아닙니까? 선빵을 날리는 그런 역할을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브리스벤이라든지 멜번 캔버라 사는 우리 호주 촛불 행동 대원들이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MBC하고 JTBC 그리고 진보 유튜버들의 어떤 발빠른 보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고요. 그리고 국회의사당합 집회 그리고 호주 집권당 상원의원인 캐머런 머피 씨의 발언 굉장히 비중이 컸다고 봅니다. 3월 9일에 우리가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했고요. 그 직후에 이종석 대사는 시드니가 아닌 브리스번로 해서 캔버라를 갔거든요. 우리가 서울에 사는 분들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인천 인천으로 안 오고 부산으로 가서 거기서 국내선을 타고 김포로 들어오는 그런 기억이었거든요. 분명히 시드니 동포들을 의식한 행동이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곧바로 우리가 캔버라의 한국대사관을 쫓아가서 거기서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했죠. 그리고 3월 17일에는 멜번 총영사관 앞에서 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싱가폴로 갔습니다. 이종석 대사는 시드니 안 고치고 또 싱가폴로 그냥 갔어요. 그다음에 3월 23일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집회를 했고 3월 24일에는 시드니 웨스트라이드 광장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종석 대사가 사퇴를 했을 뿐 아직 수사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것도 아니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재판에 증인으로 불려졌는데 과연 그 재판정에 나올지도 미지수죠. 공수처 보고 빨리 수사하라고 하기 전에 이 재판정부터 증인으로서 출석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게다가 최상병 수사 외학사건의 책임자들이 분명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그리고 임종독 전 안고실 2차장 국민의 힘에 의해 공천이 되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국민의 죽음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분명한 이 두 후보가 받아야 할 것은 철저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슈들로 계속 촛불을 들고 투쟁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또는 탄핵 또 김건희 특검 또는 수사 김건희 여사라고 해야 하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종섭 대사 자진 사퇴 촉구하는 집회를 꾸준히 해왔던 호주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준희 목사와 지금 시드니에 계시죠? 목사님 네. 여전히 시드니에 네. 그런데 인터뷰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짧게 요청을 짧게 말씀해 주시죠. 짧게 하겠습니다.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됩니다. 10년 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가장 세월호 참사 보도를 잘해준 방송국이 JTBC 아닙니까? 네. 그런데 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침몰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고 진상이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가혁 기자님께서 이 부분을 좀 달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열심히 취재해서 전해드릴 소식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도 호주에서 저희 방송 잘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준희 목사와 시드니 현지로 연결해서 화상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종섭 대사 사퇴 이후에도 어떤 분위기인지 조금 살펴봤는데요. 현재 지금 호주가 부활절 연휴였기 때문에 금요일 날 사퇴 소식이 나자마자는 로이터 통신 등등 여러 가지 통신사 보도도 있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호주 공영 ABC 방송이나 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의 보도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후속 보도까지 나오는 정도는 아니다. 다만 외교가 등등에서는 공식적인 어떤 입장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워낙 짧게 어떻게 보면 주요 국가인 한국의 대사가 짧게 보임했다가 빠지는 이런 모습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게 무리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주 대사 이종섭 대사 사안을 정리를 하고요.